칭찬 november 3일 생일? 오늘은 내 생일이다 내가 생일치고 싶은 친구들을 이끄면서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왔으면 정말 바꼈다 ㅋㅋㅋㅋㅋㅋㅋ 우와 진짜 말 안 들을 거 같애 지태신지 씹고 네 짙은 지배고 안녕 어 요가 씨 우리 내 인생이 찢어질 것 같으면 불어내네? 어. 아, 아니야. 안녕. 안녕. 나는 발라드가스의 꿈이야. 반정. 와, 쟤는 뭐야? 와, 나 선생님이 다. 무슨 선생님이 있었어? 얘 뭐야? 아니야, 선생님이 인생.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아니야, 아버지지 않아. 아니, 선생님 아버지. 10월 생일, 내 생일. 그렇지, 생일이 아니고 생일이겠지. 와, 쟤는 뭐야? 괜찮아 봐. 야, 삐뚤어졌다, 삐뚤어졌다. 야, 나 닿았어. 나데랑 3년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나빠졌어. 누구 때문에 제일 변했어? 너. 너. 오, 쟤는 무슨 유치원 꺼? 나랑 유치원. 야! 야, 유치원이 교과가 어딨어. 그래. 퍼린 저 레드. 삐삐삐삐. 어, 나 때는 대신 붙으면 된다. 아, 땡이라. 야! 아니야, 그냥 선생님이라고. 아, 그래. 오! 이거 지금 키가 이렇게 커. 야, 급식실인가? 밥을 많이 먹었어. 지금 시키는 거. 역시 계속 키가 많이 컸 거구나. 우리 원피 제가 2배 된다고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했죠. 우리 급식생 2배 된다고 하고, 이거는? 한 번만 더 했죠. 너 한 번만. 큰 기완. 잠깐만. 급식생 잘 안 왔어. 오, 교재 선생님. 교재 선생님. 교재 선생님. 교재 선생님. 오늘 생일이라서 엄마가 머리를 맞춰줬는데, 좀 이상해. 뭐 해, 뭐 해요. 지니 개백원 원장.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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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쩔 지니. Rep. ω, 어물모. 예예. 조Disgun RXS 만지어. 야, 뒤집으면 안 돼요? 뒤집으면 안 돼? 야, 이제 막 챙겨. 너 두 번째인데, 왜 먼저 먼저 잡하냐? 야, 뭐 땀폰 사이아 들지마. 야. 우리 집사람이 피라니까.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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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빠 신들 달아. 아, 몰라. 자, 자. 아니,î야. 조금만 리 worship contratic пять. 아, 몰라. 아니, 아니, 알하고 좀 지 objetivo다. 다, 아니, 전 aquest belki. 나 하나 먼저 줘. 괜찮네? 빡빡하면 굳이 말아라구! 나는 원희야. 야, 한 번만 더 성공하면 돼. 맞아, 맞아. 자, 시작하자. 아니, 이 없어. 아니, 이게 어렸을 때 난 이거 많이 했어. 친구 줬어? 난 우리 수식이 아니고 쌩꼬챙이 줬었어, 이거 하나. 우와! 우와! 실패했다. 왜? 야, 그걸 어떻게 실패해? 야, 생물 실패하면 어떡해. 넌 어렸을 때 안 놀아 봤구나. 난 서서. 진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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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실패했지? 어? 어? 그럼 야, 벌써 타락했다가 두 명이나 나왔어. 누가 또 타락했어? 왜 타락해? 얘들아, 다른 사람 성공해야 돼. 야, 맨날 안 해? 어.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성민, 얘네도 타락을 했어. 야, 누빙이들 타락해. 아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아, 쉬운 사람들 뭐 하냐고. 난 별이었어, 이해해줘. 아! 아, 야, 우리 끝났어. 야, 저도 성공이야. 아, 얼핏이 됐는데. 야, 그러면 이거 어떡해? 야, 이거 못 먹지. 그러면 알겠어, 삼준 형한테 보고 가야 돼. 자, 얘들아, 집중해. 조용해, 조용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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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티즈. 포포스. 몬스. 원더. 랜드. 하트. 네? 아, 안 들렸어. 진짜, 진짜. 하트. 파스틴. 스틴. 펜사. 인웨. 불놀. 이야. 이드. 놀이. 트랙. 이드, 이드. 졌다. 맞아, 맞아. 졌다. 트레이닝. 트레이드. 아, 여기서 과연. 우리 애기들 묻혔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어렸을 때 이거 진짜 많이 했는데. 난 또. 자. 어, 난이도 하. 오, 난이도 하. 염치. 아, 소위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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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이름 어려웠던 거 같은데. 아니, 아니, 퍼포먼스상이야. 아, 그래? 어, 퍼포먼스상. 우영이 믿자. 소위바다. 퍼포먼스상이라고 말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그래. 친구가 넣어줘. 거기서 우리 유튜브 피아 있어요. 맞아, 웨이브. 멤버들, 나이도가 아직 아홉 개가 남아서 저희가 아홉 개를 뽑으면 됩니다. 좋아, 여사님 뽑아 그럼. 네, 그래. 많이 뽑아야지. 나 손 느낌이 나는데 하나에 있잖아. 산. 산이야? 역시요. 제2에요, 제2. 어? 내 옆에 산이라는 성함이 있어. 내가 가운데서 왼쪽이었어. 나야, 손을 붙어 갈게. 내가 이쪽을 붙였어. 자기 오른쪽에 홍중이가 떠서. 어, 나! 우영, 홍중, 우영, 산 아니야? 아, 홍중, 우영, 산, 윤호, 산, 윤호, 조소마, 조호. 종호, 민기야 그럼. 종호, 민기, 여사. 어, 맞아. 오케이, 해봐! 해봐! 홍중, 우영, 산이, 윤호, 성화, 종호, 민기, 여사. 맞지? 맞을 것 같은데? 아, 이거 했잖아. 야, 이 기세를 뭐라고 내가 보여줄게. 야, 난이도 중 A여. 나쁘지 않아. A. 나 뭐였 거야? 나 유아학교 효과. 어, 맞아. 나 일단 영상이 되는 거였잖아. 얘네 약간 먹는 거였잖아. 야, 근데 먹는 걸 약간 생명보관이라고 했는데. 생명보관이라고? 아직 안 보관했잖아. 마지막에 건강 없어. 몰라. 나 유아학교 효과. 넌? 민기는? 초라하고 와! 어, 초라하고 와! 자, 그럼 형님. 형님, 형님, 형님. 나 뼛은 빈 잔일까. 난 뼛은 빈 잔일까? 난 보러가! 나 철학다. 시프 뭡니까? 상한 살 거예요. 우효바 해보지. 우효바 해봐. 어, 나왔다. 아니지, 상. 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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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번이야, 네번. 아, 그 얘기를 막 할 때였으면 네번이야, 네번. 4번인가? 그때 좀 줄여서 이제부터 4번만 넘는다고 다가간다! 다가간다! 4번 정도? 다가간다! 1, 2, 3, 4번! 나 그때 옆에 있었지? 맞아. 원래는 우리 비하인드 캠 찍고 있었어. 드린 게 4번인 거지? 막 성화 와서 아 저희 원래는 1번 넣었는데 그리고 4번만 넣어도 괜찮아요 막 이러면서 막 귀여워죽하면서 다가간다! 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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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형 무서워 저 형 무서워 저거 해봐! 마리도 중의 D입니다. 준비! 잠깐 잠깐! 다시! 렉스 인트로! 아 이게 이거 칠 때? 렉스 인트로! 뮤비에서 인트로! 그 옥상에서! 나! 나 앉아있어! 나 앉아있어! 나 아니야. 아니 이거 안 가고 안 가고 나도 앉아있어. 아 최소한! 산이 홍중 밍이다! 내가 왜 앉아있어? 너 앉아있어! 아니 그 우리 그 남색 옥상! 옥상 위에서! 옥상에서 우리 그 회색이랑 그레이랑 했는데 내가 너 그러다 하기 전에 이제 안녕하세요! 홍중 산! 오케이! 하나 둘 셋! 홍중 산 밍이! 홍중 산! 홍중 산 밍이! 홍중 산 밍이! 홍중 산 밍이! 근데 내가 약간 나이가 김 남는 거에 거쳤는데 얘가 맞다고 그랬어요? 근데 민기가 잘 맞다고 그랬어! 너 그거지! 너 그거지! 너 그거지! 너 그거지! 너 그거지! 스파이! 어쩐지 우리 우리야! 그럼 나 한 그건데 다 맞춰야 돼! 다 맞춰야 돼! 맞출 수 있어! 언니 여긴 일단 아니지! 3명까지 다 틀려도 돼! 지금까지 하뽀보기 나올게 없어 자 그러면 넘겨줘! 혹시 에이티즈! 그것도 그렇다! 역시 에이티즈야! 민기 형 어렵게 헤쳐나가야지 민기 형 스파이야 혼자가 공부를 붙여줄 수 있는 모습 여기도 상 나오잖아 그치 리얼 스파이 동일해? 난이도 좀 빌어 1번이 뭐였지? 아 3화가 우리 해적선 그 해적선 타가지고 우리 해적단 해가지고 명상? 어? 제목은 모르는 거 아니야? 아 아 아 잠깐만 오늘을 향해 향해야 향해야 오늘의 향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나 꽤 생각났네 오늘은 향해 야 잠시만 오늘은 향해 오늘은 향해 오늘은 향해 아니 향해 아니 향해 향해 야 너 커서 래퍼는 진짜 못하겠다 오늘은 향해 예이이 왜 이렇게 마셨냐 오늘 이 표정이 좋아 마이의가 이게 삑 오더라고요 아 삑 왔어 자 나 가운데로 꼽게 뭐냐면 재밌다 난이도 중 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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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기킬 수 없는 이러면 ㄴ 적응 살게 다중 By compet frig Cup 제가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요즘 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묶고 더 불러 봐. 진짜 5주쯤이야 우리. 얘가 뭐일 것 같은데? 네. 야 우리가 씨브레이션 해보자. 아니 근데 그 중간에 두 번 두 번 안무가 있잖아. 둘! 아니 두 번 두 번. 하나 둘 셋! 두 번! 하나 둘 셋! 우리 생각보다 어떡하지? 오케이. 그럼 나랑 주무룩 먼저 갈게. 둘 둘 둘. 둘 둘. 야 촉감이랑 냄새가 되게 나왔네. 오오! 귀신이 여러분. 징중한 촉. 어? 야 너 저기서 가야? 그니까.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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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좀. 뭐라고 했지? 원비? 아 원비. 원비 두배되는 이유가 있네. 아 지금. 이게 제가 못하고요. 자 갈게요. 나도 근데 이런 거 못하긴 해. 자 갈게요. 시작했어요. 야! 뭐야? 야 맞지 마 앞에서 진짜로! 어디로 눌네 뭐야? 해산? 멍게? 아잇!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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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해! 야! 야 진짜 바퀴만 해서. 햄스터? 아 궁금하다. 햄스터? 모양이? 아! 우리 앨범인데. 1층 앨범인데. 아 움직인다는 앨범이야? 혜정아! 혜정한 앨범. 움직인다고 해. 혜정한 앨범. 혜정한 앨범. 너가 왜 이렇게 죽여? 아니 처음 움직였었어. 진짜 왜 이렇게? 저 이번엔 나랑 여성이랑 행복했어.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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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한 거. 혜정한 앨범. 오! 참 겁없어 들다. 누가 있는 거구나. 마스 ASMR에 썼던 선임장. 뭐? 뭐? 진짜? 아 아니야 아니야. 우리 데뷔 전에 썼던 거다. 터블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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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 전 인터뷰 때 썼던. 그 ASMR에서 썼던 마이크 선임장. 마이크. 인형 선임장. 인형 선임장인 거 같은데? 와 얘 오랜만이다. 그래. 저거 들고 귀여워. 귀엽게. 와. 저 때 우리 스무살, 스무살, 여럿살이었어. 그치. 다음에 라이팅 하는 거 아니야? 아아악. 알려있는 거 있지 뭐. 자자자자. 저희의 출전 멤버는요. 홍상. 자 갑니다. 홍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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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근. 홍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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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나 주신. 아 아니 우리의 물이 있어. 자 그러면 이번엔 한 명씩 넣어보자. 한 명씩. 야 뭐가 떨리는데? 야 빨리 빨리. 시작했어. 걔 문 닫아. 아 얘 시작해. 시작해. 응? 너 손 탁해면. 아 산이 밀린다 형. 아 산이 밀린다 형. 산이 밀린다 형. 아 산이. 산이 밀렸어?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산이도 넣어봐. 아 너 산아. 스킬 이거 semb пример. уж. 우리의 말을. 야 죄송합니다. 야 죄송합니다. 이게 뭐야 어? 야 사δ인다 1초 나왔어. 야 being good. 아 운동 되게 shifting이. brigè어 보이야 이해라 그래. вс귀간다. 뭐야 일단야. 야 널 만진다는 점을 봐야 돼. 야 profins IS 도 Kurds. 지금 꺼야, 지금 꺼야, 지금 꺼야. 제가 만지고 있어, 못했어. 빨리 와, 빨리 와. 아 빨리 산정 만질 거 같아. 아 너 왜 안 만지고요? 야 너 민기버스 좋아하다. 너 알아? 그, 근데 진짜 무서운 거 같은데. 룩 같은 거 같은데? 뭐, 진짜 뭐야? 어? 야, 근데 너 그냥 포필 잘한다. 이거, 아니, 아니 저거 나 뭐, 이거 뭐 했을 거 같아? 뭐 했을 거 같아? 아플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아픈데? 일단 가자. 맞춰봐도 나. 일단 가자. 아픈 거 있어. 아아악! 으아악! 아아악! 아, 그렇다고, 그렇더니 그냥. 야, 침 흘려! 야, 얘 침 흘려! 야, 얘 침 흘려! 진짜 무섭나, 뭐야. 아, 자기. 자기, 검은 그렇게 없다고, 이렇게. 꼬마한테, 꼬마한테, 꼬마한테. 심해. 으아악! 야, 너 만지수로 사냐? 만지수로 사냐? 만지수로 사냐? 윤호 때문에. 윤호, 윤호, 윤호. 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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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 굿, 녀석. ㅇ뚝뚝뚝, 난문석. 여러분 손님, 깜짝 lying over at conen tax, 비가 맞춰! 저거 뭐야? 오케이! 빛! 되게 괜찮으셨다. 올해 웃었던 것 중에 제일 크게 웃었던 것 같아요. 아니야, 우리 한 주자 그러면 축하 노래 부를까? 그럼 오케이! 5, 6, 7, 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애기! 3주년! 축하합니다!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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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하나, 둘, 셋! 근데 여기가 우리 한창 데뷔하기 전에 왔었던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돌아가자 했고 근데 여기 좀 기쁨이 작았네. 되게 맛있어 보인다. 짧게 3주년한테는 소감 같은 거. 그래요. 3주년 동안 이렇게 해주는 게 다 해킹이 덕분이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5주년, 2주년 쭉 예쁜 추억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어제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한 도로만 무대를 싹 가봤어요. 한 한 시간 좀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진짜 열심히 해왔구나 라는 굉장히 정말 많이 느꼈어요. 각자 근데 여기 무대에서 고민하던 모습들까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정말 수준이 많았고 근데 앞으로의 시간들이 더 많이 많으니까 더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 그렇습니다. 사실 1년 동안 되게 힘없이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힘없이 달려올려서 되게 힘든 일들도 있었고 되게 지쳤었던 일들도 있었고 되게 좋았던 일들도 있었는데 그냥 그런 걸 잘 버티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거는 AT&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AT&분들이 역으로도 보답을 해드리는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훨씬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훈 형이라는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해요 AT&분들이. 사랑해요. 사진 한 번 찍을까요? 사진 찍자. 치즈 치즈로 가자. 하나 둘 셋 치즈 하나 둘 셋 에이티즈 안녕 안녕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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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아 이거 진짜 형 이거 인기현이랑 사기 붙이면 안 돼? 너 인기현이랑 사기 붙이면 안 돼? 그래 그래. 아 인기현이 아니고 인기현 사기 붙이면 안 돼? 아 왜 쉬어? 처음으로 하신다. 내가 막 뒤적거리니까 닭다리 자자 이러는 거 그랬어요. 내가 어 여기 마. 아 이거 어떻게 먹었나? 딸라 주는 줄 알고. 아 나 먹지 마라. 아까 나 먹었어. 이거 하나 더 먹었어. 아 잘 먹었어. 치킨 먹자. 떡볶. 떡볶. 음. 멋있다고요. 뭔지 모르겠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